오늘은 오늘은 123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왈력자는 이름 일량지위하니 진태는 시교자야랍 고로탕 조석지위하고 감리는 교지극자야랍 고로탕 좌우지위하고 손가는 불교의 음량이유잡야랍 고로탕 용충지편하고 권고는 순냥순읍야랍 고로탕 푸륭지위하니랍 거기 서산채씨발줄을 쭉 읽을테니까 툴을 좀 달아보세요. 서산채씨발차일절은 논음량하야 이역위로위교하님 양본재상 음본재하야 가는 일량이 재상하구 소는 이름이 재하구로운 불교요 지는 일량 재하하구 태는 이름 재상구로운 불교요 감은 양 재중하구 이는 음 재중하구 위교지극이람 주는 양 지식으로 진거지하구 주는 음 지식으로 태거지요 한은 양극 음생구로 이 거지하구 동은 음극 양생구로 감거지람 가는 일량이 음이요 소는 이쟉 이름하야 유유용이요 거는 순양 소는 순음하야 불위용이람 동방은 위양 주용하고 서방은 비음 불용이람 고로건 구니 거 서우하고 간소니 거 통우야람 근간 위양이요 근간 위양이요 군손 위음이니 북위치지양이요 땀 위치지음이라 앞 고로건 가니 거 부구이 손 고니 거 나무 후야람 우알 역자는 이름 일양지 위하니 우리 이제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요 일음지 일양지 한 번은 음이 됐다가 한 번은 양이 되는 거 음으로 음이 됐다가 양으로 바뀌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고요 일음 일양지 사실은 일음지 일양지에서 지자 하나 생략한 그런 꿀이에요 역이라는 것은 한 번 음했다가 한 번 양하는 것을 말하니 진태는 진은 진하련이고요 그죠 태는 태상절이에요 진과 태는 시교자야라 처음으로 사귀는 건데 사귄다는 개념이 잔주에 있다시피 바뀌는 거에요 위치가 진과 태는 처음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에요 음양의 위치가 바뀌는 거에요 고로 당 조석지위하고 그러므로 조석 아침과 저녁의 그 자리에 해당하고 아침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거고 저녁은 또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감니는 감은 감중년 가운데 연결된 거고 이는 이허중이죠 교지 극자야라 바뀐 것이 극에 달한 거다 이거죠 고로 당 자오지위하고 그래서 자와 오의 위치에 해당하고 손간은 손하절 진 아니 간상 연이죠 손과 간은 불교의 음양이 유잡해라 손과 간은 바뀌지 않아도 위치가 바뀌지 않아도 음량이 여전히 섞여 있어요 그 자체가 고로 당 용중지 편하고 그래서 용중 써야되는 속의 편 치우친 쪽 변두리에 해당하고 용중의 편에 해당돼요 써야되는 저기에서 핵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에 있다 권고는 순양 순음야라 권궤와 권궤는 순양궤이면서 순양궤와 순음궤라 고로 당 불용지위하라 그래서 쓰지 않는 자리에 갖다가 사실 처박어놓은 거죠 이것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잔주를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잔주를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서산 채시발 차 1절은 논 음량하야 이 역위로 위교하네 이 지금 한 대목 이 구절은 그 음량을 따지면서 음량을 논하면서 역위로 위교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써 사길교자 교라고 여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라는 것은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양 본 재상하고 음본 재하하야 양은 본래 위에 있는 것이고 음은 본래 아래에 있어서 간은 일양이 재상하고 간은 간상년이지요 간은 일양이 하나의 양이 위에 있고 간상년이니까 소는 이름 재하라 소는 손하절이니까 맨 밑에 있는 게 맞죠 소는 이름이 아래에 있는다 원래 양은 위에 있는 거고 음은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맨 위에 양이 하나 있던 간은 그죠 간상년이니까 간은 여기서 간과 소는 바뀌었다 사겼다라고 안 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위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고 음은 아래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근데 간은 간상년이니까 간은 간상년이니까 새핵 중에서 맨 위에만 연결된 것이 간괴잖아요 간괴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그리고 손은 손하절인데 맨 밑에가 끊어진 것인데 음이니까 음은 아래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괴와 손괴는 바뀌지 않았다 사귀지 않았다 그렇게 썼단 말이죠 고로운 불교요 그래서 사귀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그 말입니다 지는 진하련이지요 그건 뭐예요? 지는 양이 맨 밑에 하나 연결된 거잖아요 양은 본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맨 밑으로 내려왔네요 바뀐 거죠 그렇죠 일량 제하하고 하나의 양이 아래에 있고 태는 태상절이지요 태는 뭐예요? 맨 위에가 음효가 있으니까 그 음효는 본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맨 위로 갔네요 그렇죠 이름 제상이라 고로 위 시교요 그래서 처음 사귀었다라고 말했고 본문만 갖고는 시교 그 다음에 뭐 교지 극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쩔쩔 맸어요 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잔주를 보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거기 다시 읽게요 지는 이량 제하하고 진괴는 지는 하나의 양이 밑에 있고 태는 이름 제상이라 태는 하나의 음이 위로 갔더라 이거죠 고로 위 시교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귀었다 음량이 사귀었다 음량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감은 양 재중하고 감 중 연이지요 가운데에 양 획이 있는거지요 그 다음에 이는 음 재중이라 이는 음이 가운데 있다 이거지 고로 위 교지 극이라 그래서 사귄 것이 극에 달했다라고 했다 이거죠 추는 양지식으로 봄은 양의 시초이기 때문에 진거지하고 그러니까 진이 처음 사귄 거니까 진이 봄의 자리에 차지하고 추는 음지식으로 가을 추는 음의 시발점 시초이기 때문에 태거지요 아까 태가 처음 사귀었다 그랬잖아요 태거지하고 하는 양극 음생고로 여름 여름은 양이 극에 도달하고 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지하고 이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동은 음극 양생고로 동은 음이 극에 달하여 양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감거지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은 1양 2음이요 간께는 하나의 양과 두 개의 음이에요 수는 몇일까요 양은 3 음은 2 그렇게 곱하는 거에요 더하는 거에요 그러면 간은 무엇입니까 3 더하기 4 그러면 7인가요 지난번에 소 양수 소음수 7,8이라는 숫자가 양은 3을 곱해주고 음은 2를 곱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1양 2음이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7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소는 소는 2양 이름하야 그럼 몇이지요 이거는 8이지요 이장 이름하야 유용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쓸무가 있고 거는 순양 고는 순음하야 거는 순수한 양이 되고 고는 순수한 음이 되어서 위부룡이라 쓰임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동방은 위양 주용하고 동쪽은 양이 쓰는데 주축이 되고 양으로써 쓰임의 주축이 되고 서방은 위음 불용이라 서방은 음이 되어서 쓰지 않는다 이거 고로 권고니 거 서우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궤와 권궤가 서쪽 모퉁이의 자리를 차지하고 간손이 간과 손이 거 동우야라 간과 손은 사귀지 않아도 그냥 음량이 섞여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모서리에 있더라 그래도 아직까지 쓸무가 조금 남아있다 권간 위양이요 그러다 보니까 권과 간은 양이 되고 권과 손은 음이 되니 북위 지지양이요 북쪽은 땅의 양에 해당되고 남위 지지음이라 남쪽은 땅의 음에 해당되더라 고로 권간이 거부구이 권과 간은 북쪽 모서리에 거하고 손고는 거나무에라 손과 고는 남쪽 모서리에 있게 되더라